어... 어디 갈까요? 어... 뭐해서 밀어내 고우 저는 관제탑에서 파이트? 네 댁이요 어떻게 간다고? 저는 아파트요 어... 엄청 많이 내려 관제탑? 아 나 이상한데... 어 저 아파트 갈게요 관제탑 쪽이 엄청 많아 오케이 아 늦어가지고 좀 걱정이네 3동 우리 그럼 이쪽 창고 내릴까? 창고 쪽이요? 나는 충분히 빨리 내렸는데 아 1동 가야 되나? 저 2동 아 이제 간다 3동 엄청 많아 엄청 많아 3동에 1마리 3마리 1동으로 넘어갑니다 3동에 4마리 3동 무시하고 떨어져 샷번호 샷번호 나 2동에... 좀 더 하세요 2동 누구 들어왔어요? 나나나나나 저 1동가요 오우 깜짝이야 여기 1동 많아 저 1층 털게요 2층... 2층 타세요 그래 야 큰일났다 애들 엄청 많아 박을버려 근데 총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감청도 이쪽으로 넘어와요 넘어와 차라리 같이 붙어있게 차라리 같이 붙어있게 네 1동 웃는게 더 나아 총 하나 먹어 근데 와 나... 1층 총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나 부수도 안 나왔어 어 스카 나왔다 어... 오케이 어... 들어왔음 이거 좀 뻗겨야겠다 2층에서 뻗칠까요? 2층에서 농성? 형? 2층에 아무것도 없어? 다 터신거 같은데 어... 사운드 사운드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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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전 중앙 볼게요 빠짐 다시 돌아왔어 전 중앙 서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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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들어온거 없죠? 네 못봤어 문만 열려있다 문만 밖에서 돌고있어요 하나 들어온거 같은데 들어왔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둘 다 다 하나 더 있다 아냐 바로 사망 있어 있어 안으로 들어왔어 잠갔어요 2명 있어요 있어요 어? 거의 있었어요? 우리 왼 방향 아 내가 기절시킨 애가 있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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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밖에 삼아 오케이 자 여기 스카 있어요 여기 스카 있어요 여기 2배 어 왔다 아 개머리 탄 없는데 여기 2배 있고 여기 유연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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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탄 좋아? 탄? 네 탄 응 내가 미리 스카 거기 있는데 탄이 없어요 어? 어 어디서 춘거야 그건가? 1동 1동 아니 3동 3동 쪽인거 같은데 사운드가 옥상에 있어 혹시? 아 3동 옥상 3동 옥상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게 안보여 아직 3동 옥상에 아직 있어요 확인 아직 개피 뒤로 숨었다 3동에 또 있어요 연구소 쪽에서 사운드 어 3동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연구소에도 많아요 3동 1층 동대라도 들어가 안 돼 안 돼 3피 안 돼 동대라도 드려야 되나? 동대라도 드려야 되나? 동대도 없잖아 그쪽으로 들어갈게요 2층으로 올라갈게요 3동 옥상 동대 5피 3동 옥상 파맹하러 갔어 4동 옥상 올라간다 2동? 3동? 1동 내려왔어요 2동 3동 옥상 2동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벽에 하나 붙어있어요 오른쪽에 2동 2동 3동에서 2동으로 내려왔어요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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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었다 문 열었어요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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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동 1동 1동 2동 문 열었다 있어요? 어? 나 뭐하니? 1층 1층 안 나가졌어 아 나가졌어야 되네 도망갔는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방인지 몰라 방 방 방 나 죽은 방 방 방 도망가 나이스 아 일로 야 루키야 이 창문을 한번 나가봐 나가자 형 그니까 나 어리보리되어 못 나갔어 짜증나 이걸 나갔어야 지치기로 전격을 차에 있다 네 어 얘 군용 쪽 챙길거 다 챙겼나? 다 챙긴거 같아 네 우리 위에 오토바이 바로 앞에 있네 네 AK입니까? 가시죠 파밍하고 오세요 부수도 버려버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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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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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날씨 고고 괜찮은데 그래뒀에 그래뒀에 jat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더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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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오토바이 춤 춘다. 나 낑겼어. 나 어떡하지? 오토바이 막 날아다녀. 나 완전히 낑겼어요. 오, 됐다. 오토바이 타봐. 오, 됐다. 우리 이동해야 되더니 달렸어요. 그냥 가시죠. 여기. 여기 들어오는게 답장. 자기장 밖에서. 뭐 줄을 가야 되요? 오, 오, 트, чик. 이거 올리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지겹겠다 로조기 쪽 가서 로조개들을 잡는 것도 방법이 아니면 아예 센터로 가고 ㄱㄱ 아 아 으 다 쓰자나? 그렇네 첫소리 여기다 쏴버릴게 뭐하지 소비? 그냥 두소리 응 나도 한발 맞았어 옆으로 쑥 지나가니까 내가 맞추기같은데 쟤네 스나들고 저기서 우리 쫄지도 몰라요 한 방에는 맞추기는 힘들어 모든 애들이 다 차 끌고 거네요 에어드랍 패스 갔다가 또 줄어버려요? 트로핑 갈까? 바로? 네 나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우 씨 허나팬 쏜다 어 뒷문에 그거 나왔어? 그 소리 와 와 나오세요 뭐야 응 어 못 나오는 건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숨기시는거 너무 좋아하시는거 같아 좋잖아 전 시컵했습니다 저 낑겨거 오른쪽 어우 화면 떨리는 거 아우 얘네 대회도 하면서 이런 버거 안 고치고 뭐하나. 팔각장 가는 거예요? 아니. 집이구나. 그냥 센터로. 아파트 뭐. 아니 아니 아니. 좀 뒤로 후진해나요? 아 나갈 때 문 열면 바깥쪽 열리는구나. 놀고 있다가 나중에 애들 오는 거 같으면 여기 TV 위로 올라가 버려. 이렇게. 구상도 하나 없네. 아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 서버니 쪽 엄청 싸우네. 주위에서 파밍을 할까? 아니야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아마 우리 잠자 기장 위쪽으로 잡힐 거 같긴 한데. 응 위쪽. 하고 그냥 센터로 가버려.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응.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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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들 농성하네 우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토바이도 세워놨어 누가 신뢰해 오토바이를 바이크 매뉴어야 신뢰해 나 이거 싫은데 냉동실에 넣어놔 냉동실에 있단다 아니 너 지금 양치했어 냉동실에 자기장 좋다 안타깝게 좋아버리네 딴 데로 가자 네 쇼핑집이 뭐있나요? 아 1층집이구나 네 1층 타요? 2층집올나? 5층 10층 50 벽 2층 4층 3층 1층집이 아니고요 1층집이 아니고요 아 1층집이 아니고 어휴 시랩 걸려 놀랬네 다시야 다시 왔어 계단 올라오기 어려울거야 기절 사이다 문 앞에 쟤 어떻게 빨리 왔지? 대기탐